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제3회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다평 기출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실기 문제 풀이를 하는 이유는 답안을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바로 적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핵심적인 사항을 어떻게 먼저 정리한 다음에 답안을 좀 다듬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와 함께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 좀 불편하더라도 해답과 해설, 답안은 보지 않는 게 맞겠죠. 문제만 띄워놓고 저도 한번 핵심을 잡는 연습을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 위험 방지에 관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얘기합니다. 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종류를 네 가지 쓰시오. 유해의 문제가 좀 복잡하게 법령에 나와 있는 문구를 가져다가 그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딱 요약해서 나와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노리고 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 사항을 잘 골라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말은 좀 복잡하게 사실은 없어도 상관없는 얘기고 결론은 뭐냐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건설공사의 종류를 네 가지 쓰시오. 딱 짧게 얘기하면 이런 문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해 위험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고 나왔습니다. 큰 덩어리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세 가지가 있구나라는 내용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첫 번째는 업종에 관련되는 각종 제조업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는 13가지 업종이 있는데 다 알아두시면 좋지만 제가 실기 쪽에서는 한 5가지, 6가지 정도는 좀 쓸 수 있도록 정리하시라 그랬습니다. 이거 외에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에 해당되는 13가지 업종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보통 괄호 넣기 문제로 필답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계, 기구, 설비들에 관련된 다섯 가지 사항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에 해당되는 바로 건설 공사에 관련되는 게 지금 출제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기법을 먼저 활용을 좀 해야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지상에서 3일 운동하니 교량 또는 다리로 오십시오. 년 5천원은 냉랭하지만 다발용 댐이 지방에 있어 천만다행이니 터널에 굴이 열릴 것이요. 처음 우리가 실기 필답형 다반을 쓸 때도 바로 이 안기법을 최대한 먼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딱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문구를 다듬어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필요한 겁니다. 지상에서 31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반 쓰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부분은 31미터 높이 기준 이외의 넓이, 면적 기준이 따로 또 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 굳이 다반에서 네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다반으로 먼저 적을 이유는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높이 기준 이외에 3만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거, 5천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거, 5천 제곱미터는 종교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종합비용은 또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을 다 적기가 우리가 힘이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 이 부분을 우리가 다반으로 작성하더라도 처음부터 다반으로 작성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다리에 관련되는 거. 여기도 50미터이긴 하지만 지간이라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되죠. 지간 거리가 50미터 이상 되는 다리 건설 등의 공사입니다. 그 다음 연 5천, 이거는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랭하지만 냉장, 냉동하는 거죠. 설비를 건설하거나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발용 댐이 있어 지방에는 천만다행이지만 하는 것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실기에서 다발을 적으실 때는 다목적과 발전용 댐 밑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목적과 발전용은 2천만 톤과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발을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목적 발전용 댐 밑, 그 다음에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과 지방상수도 댐 하는 걸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2천만 톤 이상은 용수전용 댐과 지방상수도 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서 다반을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 터널은 뭐, 터널 건설동의 공사, 숫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굴착은요,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하시되 이게 먼저 떠오르는지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듬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해위원 방지 계획서가 나오면 이 문제를 푸시면서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죠. 3종 세트로 묶어야 되는 콜드 정리를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세 가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앞에서 했던 안전보건 개선 계획, 그리고 뒤쪽에서 나왔던 공정안전보고서 PSM에 관련된 사항. 공정안전보고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포함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도 포함사항이 들어가지만 세 가지죠.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상, 또 대상이지만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될 대상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이 대상을 공부할 때 또 가져와서 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안전, 관리자, 증원, 교체, 임명, 대상, 사업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 이걸 가져와서 같이 또 묶어줘야 됩니까? 그렇죠. 총 네 가지, 여기도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공통이라고 했어요. 공통 항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임명, 대상, 사업장은 중2들의 연평균이 삼삼하다. 이래서 2, 2, 3, 3 했는데 중대재해와 재해율에 관련되는 것,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라는 이 세 가지 항목이 여기에 공통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안전관리자가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묶어서 한번 정리하시면 다음에 다양하게 다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문제를 풀면서 사실은 한 문제에 대한 해당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 세 가지에서 한 다섯 문항 이상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공부를 한 문항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풀이 동영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꼭 하시고 다음 문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답안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법령에 좀 완벽하게 조사하나 어떤 글자, 단어 하나를 완벽하게 다지는 이런 부담감은 가지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작성된 답안만 정답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어놓은 작성한 답안이 정답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 시설, 설비공사, 단열공사, 최대 지간 길이, 지간이란 말은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터널의 건설 등의 공사,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먼저 개수에 포함시키고 어쩔 수 없을 때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순서로 지금 해답을 작성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